진정한 라떼손님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 깜부잖아. 먼 나라. 이웃나라. 6.25 때는 깜짝없이 그 인민 근처에서 우리가 있었어. 같이 있었어. 오 천국. 바티칸 가보셨죠? 가봤죠. 영국 가보셨죠? 가봤어요. 덕길 갔었어요. 중국 신천 거기 갔는데 이야. 가까운 데로 수학년 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수학년 가죠. 예. 계속 얼마나 가까워. 그럼요. 그럼요. 굴대 내가 여왕 주기 때도 생각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다 놓고 제가 이제 뭐 안에서 가면서 그랬는데 선생님이 다 아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하이레 세레사 황제가 엄청난 금기인데 이걸 깼다고 합니다. 1983년 5월 5일 춘천 상공에 정체불명의 XX가 나타납니다. 정말 별 역사가 다 있구먼. 일단 말이죠. 그 남편 X 파경설이 엄청 돌았어요. 헉 HLZKTV로 HLKZ입니다. 버치 있어 질속지 아니한가. 버치. 버치 있어. 버치 뭐야. 죄송합니다. 나는 못 가봤어요. 아유 왜 그렇게 사니. 하하하하하하 즐거운 상상 채널S 주님의 전형 그 주님의 전형 주님의 전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